검찰총장 직무대행 봉욱 대검차장검사가 전국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봉차장은 오늘 대검에서 연 첫 확대 간부회의에서 돈봉투 만찬 사건을 언급하고 검찰은 국민이 보시기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도록 몸가짐을 경계하고 청렴한 공사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. 검찰개혁과 관련해 봉차장은 검찰의 각종 제도와 시스템, 수사 관행과 문화, 업무 자세와 마음가짐에 있어 바뀌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살필 것도 지시했습니다. 봉차장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서도 원칙과 정도에 따라 국민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훗날 후배들 보기에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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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